Q. 대신 제가 이 사인을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이에요. 좀 더 어려운 걸로 바꾸고 싶은데 잘 모르겠네요. 이 사인을 한 번에 가면 이렇게 되거든요. 이렇게 시작해서. 괜찮죠? 괜찮죠? 아니면 제 이름을 그냥 가볼까요? 수빈아 성이 되는데 하긴 별모양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어때요? 우와 납선 거야? 펜 안 나왔나? 펜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한 거야? 와 나 현상금 1억이나 내네? 고마웅 현상금 1억이나 내네? 수빈이 한 1원 숫자 1은 작아 보이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숫자예요 수빈이한테 오늘 하루 종일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아세요? 수빈이랑 가까이 있으면 아기 냄새가 나요 아 베이비 파우더 냄새 취한다 아 베이비 파우더 형이 취한다 어때요? U B I N 괜찮죠? 수빈아 너 별을 빼! 조용히 해요 형! 분수 두지 마요 형이 뭔데? 이렇게 difícil 우리 수빈이가 이렇게 많이 컸어 형한테 화도 낼 줄 알고 형은 더 바랄 게 없다 너도 이제 너의 의사 표현이 확실한 어른이 되었어 귀여워 베이비 파워 현상금 3억 3억으로 올랐다 현상금 4억으로 올랐어 조용운 현상금 3억으로 올랐어요 여러분 제발 누가 잡아가주세요. 막내의 삶이란? 빅톤 극한직업 빅톤 막내 편 정수빈 편